신라를 빛낸 위대한 유산들 희망과 오를 육군 손장 양산재 최초의 궁궐던 장림사지 금성에서 월성으로 희대담의 찬차옹 참제 유리사금 재물이는 탈해 월성인 성파사 신라는 흐랜다 김씨 신촌이 말지 발견한 개림 김씨 최초원이 된 13대 민춘 황시성씨 김씨가 왕에 오르다 내몰말입간부터 김씨왕들임 서춘지의 편지로 목숨을 구한 21대 소지왕 22대 지중원 포코신란에 턱어비신방나사방 2차조된 순교로 꿀요공인 범금왕 동경을 펴 순수비 성룡사의 진흥왕 신라는 흐른다 신라 3대 보물인 상용존상에 천사 홍대진이 신진병왕 구해 신라 최초여자로 왕이 오르니 선덕여왕 그 이름 길이 빛나네 향기 나는 황제의 사찰군 안성 맞을 보는 첨성대 사각률사청으로 아비지않게 황용사 구층공사 진성여왕이여서 김춘주왕이 되니 동일대역 물결 거침없이 잃어 신라는 흐른다 삼국통일 꿈꾸던 태종무열왕 통일의 일등공신 김요신 장군 죽은 후에 바다에 용이 되어서 신라를 지킨다는 문무대왕아 통일신라 새궁터 동군방할지 신문왕의 반바지입점 성덕왕이 이루는 문어부응기 홀정교와 일정교 불궁타와 석굴아 성적대방신종 남산을 새긴 빈중의 불교 신라는 흐른다 왕실 사랑이 있었던 남산구성정 경계왕이 죽음을 맞이한 후로 경순왕은 나라를 고려에 맡겨 천년신라 역사가 몸축구시네 절아버릴 신라로 통일신라로 이어지건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 함께하여서 천년상조 이루었네 노녀대사마을상 원산구성정 원산구성정 왕와라 월명과 충당 배치원에 끌려 신라는 흐른다 JUDY mort 국립안 유대 그녀들 그녀들 어깨 그녀들 인사 그녀들 그녀들